2015년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2025년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앞으로 진아쌤이랑 신나게 한번 달려가 볼 겁니다 오늘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드디어 2025년 도로교통 법규 기보영서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전하 여러분들이나 완벽한 게임 아이템을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도로교통 법규 넌 이제 죽었어 넌 이제 끝났어 입문특강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반드시 반드시 진아쌤이 만점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를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제13장이 범칙금일 겁니다 신호위반은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7만원 앞지르기 방법위반 6만원 7만원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 4만원 5만원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원 헐 진아쌤 나중에 범칙금만 공부할 때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그것이 진아쌤이랑 공부하는 사람과 독학한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기본서 5페이지를 공부할 때 그와 관련된 단어만 나온다면 범칙금, 승용, 승합 여러분들 귀에 현장에서 바로 팍팍팍 꽂혀 드리겠습니다 자 귀한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이니까 범칙금 외우는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제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왠지 숫자 4부터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승용차가 범칙금 2만원이란 말은 승합차도 범칙금 2만원입니다 승용자동차가 범칙금 3만원이란 말은 승합차도 범칙금 3만원입니다 숫자 4부터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사실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용차가 범칙금 4만원이라면 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 승용차가 6이라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가 범칙금 9만원이라면 승합차는 범칙금 10만원 승용차가 범칙금 12만원 승합차는 당연히 여러분들 범칙금 13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범칙금 3만원 이하 버튼은 승용, 승합 보시다시피 범칙금액이 동일하다 하지만 범칙금이 4만원 이상 버튼은 승합자동차가 플러스 승용에다가 얼마 하면 된다? 플러스 1만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칙금 숙제하실 때 승용, 승합 다 숙제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승용차만 숙제하신다면 자동으로 승합자동차는 자동으로 숙제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각종 친절의 일당왕이 여러분들 진화세만 하겠습니까? 기본교육할 때 승용, 승합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회에서 5회도 가시면은 단어만 나오더라도 범칙금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숫자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제10장 운전면허 행정처분 보시면은 각종 벌점이 우리 기본세에 있을 겁니다 중앙선 침범 30점,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30점, 휴대전화 사용 15점 등등 나중에 10장 벌점 공부할 때 진화세는 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서 5페이지, 그와 관련된 단어만 나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에는 단어가 나왔다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뿐만 아니고 벌점 15점, 범칙금 벌점 같이 여러분들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이 끝날 때쯤이면은 어떠한 단어만 상기하더라도 아, 범칙금 벌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이제 무조건 출제가 되죠 우리 기본서에는 여러분들 제12장 벌칙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1000만원, 2년 500,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헐! 진화쌤, 12장 벌칙 이거 어떻게 다 숙지 않아요? 역시 여러분들 돈 워리 5 기본서 5페이지를 저랑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와 단련된 단어, 키워드만 나온다면은 바로 여러분들과 노래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날 때쯤이면은 에이, 남들은 재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칙이 제일 쉽네 왜? 우리에겐 여러분들 아름다운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6개월 200, 인문특강 때 불렀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노래 한번 부르고 갈까요? 3, 2, 1 비슷한 정비불량 차로 교통단속 방해하면 경찰 명령 받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6개월 200 벌칙 끝 비슷한 신호기 안전표지 이하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정비불량차, 정비불량차를 운전하거나 시킨 사람 교통단속, 첫 번째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판매 등을 한 사람 두 번째 교통단속, 교통단속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방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경찰 명령, 경찰 공무원의 요구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도 뭐 여러분들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9급 운전직 공무원이 꿈이신 분입니다 네이버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니까 나무위키에 이렇게 딱 뜹니다 운전직 공무원 음... 운전직 공무원은 강공세에 있는 각종 자동차의 운전과 유지보수 등 국가행정의 기동력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바로 운전직 공무원이다 여러분들은 차를 모으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을 모으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모으는 사람이다 나무위키에 보니까 자동차에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에 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시간 우리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차가 무엇이고 자동차 등이 무엇이고 자동차가 무엇일까 각종 차 관련 용어의 정의 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꽤나 잘 나옵니다 몸풀기 차원에서 첫 시간이니까 각종 차 관련 용어에 대해서 봅시다 가장 큰 개념이 여러분들 바로 차입니다 차라는 것은 대한민국 도로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다 차입니다 도로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여러분들 자전거도 찹니다 손수레, 사람의 힘이나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이 가장 큰 개념이 뭐 여러분들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이해해 보시죠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의 힘이나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가장 큰 개념인 차다 글씨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 번 더 자동차, 건설기계, 원장자, 자전거, 사람의 힘이나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가장 큰 개념인 뭐다 여러분들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